뭐해? 안자고? 자야죠. 어머니는요? 도경이가 나와있길래 무슨 고민 있어? 없어요. 왜요? 한숨이 깊은 것 같아서. 제가 그랬어요. 혹시 지은이 때문에 그래? 유학 간다면서요? 아는구나.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세요. 진심이야? 진심이어야죠. 밤바람 찬데 안 들어갈래? 전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. 어머니 먼저 들어가 주무세요. 그래 그럼. 티윤씨. 마지막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왔어요. 우리. 정말 안돼요? 우리. 더 webpage. 둘이 어깨에서 심리기. 어머니는 участ 잘라줄게요.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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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